배터리가 없어서 전환동안만 쓸 수 있을까요? 죄송한데요. 배터리가 없어서 전환동안만 쓸 수 있을까요? 급하게 전환동안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춥다. 나이 많이 춥죠? 여보세요? 어 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무슨 바람을 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한테 핸드폰 번호로 전화하고 있는데 옆에 여자가 없다니까 여기서 하라고? 주영아 나는 너를 있잖아 내가 너를 줘 주영아 나는 너를 사랑해 주영아 나는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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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만큼 요만큼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됐지? 어 알았어. 내가 핸드폰 충전하고 연락드릴게요. 알겠어요?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안녕. 전환동안만 감사해요 어 여보세요? 아 근데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어 저기 아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 빌렸어 아니 무슨 바람을 피워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그걸 빌린건데 아 아니야 아 사랑해요 아 아 여기 여기서 하라고? 하 주영아 나는 너를 사랑해 주영아 나는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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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모로카는 덕출이 어 여보세요? 아 내가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자기 아니 무슨 바람을 피워 지금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걱정될까봐 전화했는데 사랑해요 많이 사랑합니다 아 여기서 주영아 나는 너를 좋아해 주영아 나는 너를 좋아해 사랑해 좋아해 사랑해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주영이 꺼 주영이 꺼 저기 앞에 있는데 창피하다 이제 가야돼 어 어 알았어 사랑해요 아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몰카하면 덕출이 오 야 저 죄송한데요 핸드폰 배터리가 나와서 그러는데 급하게 한 통화 좀 쓸 수 있을까요? 네? 전화 한 통화만 쓸 수 있을까요? 전화요?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자친구한테 급하게 통화를 해가지고 어 여보세요? 핸드폰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전화도 들렸어 아 무슨 바람을 펴 내가 아 자기 걱정할까봐 내가 지금 통화하고 있잖아 사랑해요 주영씨 사랑합니다 주영아 여기서 해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주영이를 사랑합니다 휴 됐지 이제 알았어 알았어 나 이제 가야돼 이제 쪽팔려 죽겠어 모르는 사람 핸드폰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 충전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충성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핸드폰 배터리가 나와서 지금 빌렸어 나한테는 없어 여자가 들고있어 여자가 들고있어 여자가 들고있어 아유 무슨 바람을 펴 그 여자오고있어 아유 주영아 사랑해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주영이를 사랑합니다 휴 됐지 아니 진짜 모르는 사람을 눈물을 들여 바람이 안 피워 이제 창피해 죽겠어 네 사랑해요 네 일단 핸드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닭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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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보세요 나 핸드폰 배터리가 나와서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빌렸어 아유 무슨 바람을 펴 여기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주영이를 사랑합니다 주영이를 사랑합니다 주영이를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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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감사합니다 덕질하러 가자 덕출 카메라인데 인사만 해주시겠어요 인사만 해주세요 인사만 해주시겠어요 안녕 그래서 두 분 되게 분위기 좋아 보여서 되게 이런 장난을 한 번 쳐 봤어요 집착률 컨셉으로 하여간 한 JK 또 두 분 하나 너무 셔스텔